안녕하세요. 마마진이에요. 오늘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볼게요. 마마진 스키친의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에 대해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럼 요리 시작해볼까요? 재료 소개할게요. 다시마는 피친타올로 먼지를 털어내고 물에 넣어주세요. 소고기는 30분 정도 물에 담궈 핏물을 빼고 건져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결 방향으로 몇등분해서 얇게 썰어주세요. 무는 길이로 4등분해주세요. 2mm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파는 1cm 두께로 어색썰어주세요. 중간 부분 조금은 고명으로 올려주도록 송송 썰어주세요. 마늘은 칼면으로 눌러주고 채 쳐서 다져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당불로 켜주세요. 냄비가 뜨거워지면 소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가 반쯤 익으면 무, 마늘, 소금을 넣고 몇번 더 볶아주세요. 다시마를 넣어둔 물에서 1컵 정도를 냄비에 먼저 넣고 3분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이면 고기와 무에 간이 들어 제맛을 내요. 3분이 지나면 남은 물을 모두 넣어주세요. 다시마도 함께 넣어줄게요. 끓기 시작한지 3분이 지나면 다시마는 빼주세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텁텁해져요. 꺼낸 다시마는 식혀서 채 쳐주세요. 거품은 중간중간 걷어주세요. 불을 중불로 줄여 10분정도 끓여주세요. 10분 끓인후 어슷섬파, 액젓을 넣고 5분 더 끓여주세요. 5분이 지나면 불을 꺼주세요. 후추, 치친 다시마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릇에 담고 송송 썬파를 올려주세요. 오늘 만든 소고기 묵국 어떠셨나요? 자주 끓이지만 일정한 맛을 못내신다고 댓글로 요청하셔서 오늘 만들어보았어요. 고기를 먼저 볶으면서 간을 하고 물을 조금 넣고 먼저 끓여주는게 깔끔하고 깊은 맛의 핵심이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진짜 맛있는 소고기 묵국 한번 끓여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따라해 보셨다면 후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